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그의 우리는 관련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기로 했던 인연이 10년이 헬러 카메라 앞에 강제 소환되어 펼쳐지는 청춘 다큐를 가장한 아찔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해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드라마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즐거웠던 기억과 이별의 아픔이 뒤섞여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 같은 작품이야. 첫 에피소드를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졌어. 올해 조금 부족했던 로맨스 드라마의 공백을 이 드라마가 채워주었으면 좋겠어.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야.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웹툰 시리즈의 전편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 드라마보다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에 대한 그들의 첫 녹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나는 보통 고등학교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 움츠러들지만 그가 벌써 31살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식은 고등학생 역에 정말 자연스러운 배우인 것 같아. 우식이와 다미의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왜 헤어졌는지 너무 궁금해. 이 드라마는 내가 무지 기다렸던 드라마 중 하나야. 나는 김성철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의 캐릭터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연 배우들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기대되는 작품이야. 나는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최우식의 열렬한 팬인데 그가 이 드라마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뻐. 내가 이 드라마를 첫 회부터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최훈과 연수의 티격태격하는 케미가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것 같아. 올해는 좋은 롬콤이 부족했는데 정말 기대되는 드라마야. 2021년에 기대했던 드라마들이 모두 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었는데 이번 드라마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첫 회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연 캐스팅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기다려온 드라마인데 첫 회의 컬러와 촬영이 정말 매력적이었어. 나는 이미 김성철의 캐릭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지. 나는 이 드라마가 내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의 새로운 웹툰을 각색한 것인지 몰랐어. 웹툰은 아직 진행 중이라 드라마의 각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 내가 방영 중인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멋져 보여. 나는 이 드라마를 한참 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까지 드라마의 스토리와 전개가 정말 좋았어. 이 드라마 때문에 아마도 매주 행복해질 것 같아. 사랑스러운 첫 방송이었어. 색상과 조명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스튜디오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또한 그림도 정말 인상적이었고.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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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